근데 온도차는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낸시 씨가 지키고 있고요 맞아, 지켰어 혹시 연우 씨 이제 잘하면 온도차 가져올 수 있거든요? 지금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좀 아쉽지 않나요? 아쉽네요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가져간다고, 마지막이야 연우 씨가 앞에 한 걸 섞어서 오, 섞어서?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뭔가 준비했어요, 지금 앞에 하는 걸 섞어서? 음악 주세요! 냠냠냠, 냠냠냠 누구보다 더 맛있어 차가워 네, 네, 네 동포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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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갔어 마지막에 이러면 연우 씨로 올라가는 거지 동포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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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뤘어 원래 항상 마지막에 가져가잖아 동포동해 지금까지 이용당했네요 그게 아니라 연습이 아니라 진짜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었어 다 들어갔습니다 다운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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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